LG화학이 독일의 발전업체인 스테약으로부터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LG화학은 스테약이 내년 구축할 예정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자를란트주 6개 지역의 ESS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40MW급으로 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올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400MW가 넘는 ESS용 배터리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 ESS용 배터리 출하량의 50%가 넘는 규모입니다.